뭐지? 난 이거 배라고 황! 개소리하지 마! 뭐 이 새끼야? 에이 액티를 섞어버렸다. 게이득! 게이득! 게... 뭐지? 인득! 야 옆에 찌리지 않아? 게이득? 게이득! 그래서 찍을 영상이 정룰날로 대... 뭐냐 이거? 인패! 아 맞아, 인패! 왜? 인패르니티! 인... 왜? 인패르니티! 개성기 빌드... 공이다 아니에요! 개성기 쓸 수 있는 사람? 자요... 인패르 노을드... 야! 내가 뜨던 개성기! 이스! 이스? 기다려야겠다. 야! 인패르니티! 이 쪽이 빠른! 아! 이 쪽이 빠른! 부금은 내 거 틀 거야, 그럼! 부금 크라고! 가위바위보! 짱겜호! 짱겜호! 내가 후공! 그래! 이제 후공대임! 아, 이따 성공대임! 기억한다! 시발 웃잖아! 짱겜호! 짱겜호! 시발! 뭐임, 이거? 뭐지, 저거? 사세렌드! 오! 세다! 도로! 어, 다음 호텔이야! 처음으로 호텔인데? 저거 로리야! 어? 나도 몰라! 그래? 어, 그냥 로리에서 샀어! 아, 로리에서 샀어! 로리에서 샀구나! 응! 와! 기분 좋다! 다 가르쳐서! 좋아! 기분 딱 좋다! 약단이 빨라 보이는 거야! 류미나스! 류미나스! 류미나스라! 류미나스라! 아, 류미나스라 이거! 류미나스 할까? 라이덴? 라이덴 해야지! 류미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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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응? 제외! 왜? 그냥! 주작보소 주작보소 버리고 라일라 파괴 와 웨세탐 임패니까 임패 플러스 뻥카 때림 2천 와 천 데미지다 개하품 부키앤드 몇 점 버리냐니까 역시 드로 네모 같은 기적이 아니라 오우 그 카드나고 섞였어 하나 둘 혜택 매우 유명하다 진실로 진실로 유명하다 때려 죽여 그냥 상대를 쳐 죽여버리야 죽어 몇 데미지야 엔드 임패가 뭐있다구요 도로 주인 명시야그래 주인이 주인이 장에서 그래 이 새끼가 샷을 똑같이 해놨어 하나 둘 셋 넷 와 시발 뭐야 이게 저지먼트 저지먼트 파괴 시발 뭐냐고 이게 이따 물어놨어 슈칸 야 브레이크 씁은지 않아 아니 브레이크는 아니라 저지먼트 수비임 공개평가 우왕 우지하기 정의원 이응 저지먼트 축소 야 이거만 해봐 주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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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만 아잠시만 이거하고 재밀하죠 재밀고 아니 잠시만 해변 다음에 주장감 되잖아 끝난다고 1900이잖아 1900 남음 주장 깨면은 이게 몰라 아냐아냐 라로 보냈어 라로 났을 때 근데 라로 안 도와줬어 아 그래? 어 다시 시발 이 새끼 셔플 어떻게 하는거지? 셔플 잘 인패가 원래 잘 말리는 대기야 그래? 그걸 잘 풀어야지 이제 잘하는거야 그렇지 그래서 좋은 대기 그걸 잘 풀어야지 잘하는 거지 임패가 원래 정말 말려 야 딱 봐도 아까 급해 아까 급해 풀 수 있었는데 오늘 처음 건립니 옛날에 권 세장 산지 손으로 정하시 손으로 정하시 근데 이거 찌가 후할게 응 어 괜찮네 아 이거나 아니야 이번전에 그냥 봐봐 중원 다 할 수 있어 아 그래 적어 있으니까 잘 나다가 되겠지 야 랜드 레전드 레저 포턴 포턴 다 봐서 다 봐서 다 봐서 이걸로 야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이거 뭐해 야 왜 묻음? 응 아빠 왜 있음? 야 빨리 포턴살 해줘 나 그건 줄 알았어 그 다 그래퍼? 어 그래퍼인 줄 알았어 응 임패 어? 임패 어? 진짜? 뭐 그냥 기다려 저게 약발 생각인가 보네 야 야 임패 임패 포턴살 해줘 어? 포턴살 해줘 잠만 포 저게 약발 생각인가 보네 야 야 야 야 임패 대게 대문 4장 흐흫 대문 4장 4장 사이코 토카바이통 오케이 어 카던역 파괴인데 뭐 할거니? 아 근데 메인투에 뭐하지 아 근데 메인투에 하면 정말 있겠지 와이반효과 정말 계속 상급적 나는데 흐흐흫 와이반효과로 저지마트 타카 일단 저 분산시킬 수 있잖아 세부 엔드 고로우 아이고 사실 그래서 일부러 브레이크하자 패 있었는데 라이덴 파괴 라이덴 파괴 효과 페이 역대가 아니잖아 아 씨 크 아 으가 아 쓰고 싶다 엔드 세장가생 응응 하나 둘 셋 난 왜 세장가가 맨날 이런거만 빠지냐 으어어 좋은 카드다 그러니까 이 카드 이 쪽에 이긴데 이긴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매우 무리야 그래 고임 아 왜 사실상 그러지 사실상은 이겼지 사실상은 이겼지 피났어 나는 많이 없어 임패 잘 돌리는 데 맞았다가 원턴 당했는데 그래 여러분 내 원턴 흑계로 돌리다가 흑계로 돌리다가 아니 임패 만났어 내가 처음에 이겼거든 어 그래서 두 번째 만났어 내가 성공을 했어 어 그 다음에 막 안는 전개가 됐어 갑자기 임패 전개를 한거야 갑자기 원래 전개 갑자기 원턴 그래서 내가 답하게 되더니 어 어 졌어 잘 돌리면 원턴 잘 돌리는 사람을 진짜 잘 돌려 난 그 사람을 만나고 임패하고 안 만나야겠지 빡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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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스트레스 acids 빡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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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赤ossing 빡토로 빡토로 circuit 킥프 충격 수비표시로 수비룩도 1800임? 수비룩도 1800임 수비룩도 1800임 권을 안갖고 오지 더 전개할 수 있는데 권을 안갖고 와가지고 권을 터뜨려가지고 네크론 회사랑 같이 들고 와가지고 권을 못해서 아 있어? 네크론즈 있으면 데모 한 두 마리 뭐한거임 권을 까먹었어 권을 까먹었어 진짜 왜 날 못긋냄 왜 장라를 못긋냄 아니 나 진짜 권을 까먹었어 지금 이제 고주 한 마리 다 터림 빰 아 이거 있어 아 브레이크 제외해야지 어? 브레이크가 있어? 아 있네 을룸사시 그런거 되네 오케이 이번 턴을 안알봤으면 좋고 희망이 있어 근데 그래도 저 토큰 한 마리 끼기가 힘들음 1800이 아냐 일단 더욱더 빠르게 전개를 하면 가능할수도 있어 공 하나 꼬아야돼 공 하나 꼬아야돼 공 하나 꼬아야돼 아냐 좀 아깝지만 조통사로 써야돼 아 이거있네 드릭데모 모코 페리스도 갖고 온다고? 페리스도 갖고 온다고? 페리스도 갖고 와야돼 페리스도 갖고 온다고? 노래가 참 큰일 났어 영상 맞잖아 아니 영상 올리면 잘못해 영상에 걸릴 수가 있어 다 잊어야 돼 그럼 진심이 페리스도 가야 돼 야 야 미친 지금 뭔 야빕하고 있어 뭐하는데 인폐댁 맞추는 중 아 맞추기는 중요하다 지금 메인이 2,3,4야 메인 2,3,4야 내가 그걸 준 지 다 뺏어 이제 제 효과를 써서 하나 불러와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드디어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냥 은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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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상태에서는 미라지 갖고 와도 되는데 넥코롱스 엠쇠 이걸냐고 얘를 두개네 강력한 강력한 얘를 올리자 뭐하게 오우 건들고 와야돼 드디어 이제 건이 밑을 보여 잘해야 건이당 건들고 와가지고 넥코롱스 넥코롱스 두 마리 엑시지 하고 율 인폐가 남아있어 저번 턴에 할 수 있었는데 뭐하는거야 형이 배려가 할거야 인폐 잘 거는 사람이 원으로 싸움할 때 배려장은 잠없다고 무조건 배려는 총알 다 되고 인쇠 인쇠 배려때는 내가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요 왕이 해뛰 오우 랩의 ATM 이래는 레벨이 뭐해요? 공안의 공지 몰라 올라 올려? 넌 지금 정기 못함이제 그러니까 한 장도 나올 수 있어 베리어형으로 데몬을 한 장도 뽑아 베리어형이 다 되고 데리고 올 수 없어? 네크로맨서를 들고 오면 내가 막 이야! 노래 좋다! 내가 말하고 원래 하면 일단 네크로맨서 한 마리로 11번 됐어 네크로맨서 대모팰리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 팰리스 써 팰리스 효과라서 제외해 아 얘가 동맹카드가 아니었어? 동맹카드 아니야 누구를 한거야 대체 악마중 있나? 와 해였어 못쓸걸 지금 누르셨다! 그래 참 좋다 누구덕인지 봐 있다고? 뭐라고? 얘를 제외하고 더 지랄하라고? 원래 여기서 공알 뽑았으면 공알하고 터트려가지고 할 수 있어 해영주의 터트려 아씨 저 미래왕 헛보로 합치면 더 빠르면 더 정대할 수 있어 아씨 저 또 가야돼 아 몰라 그냥 해 허공이롱 허공이롱 음슴 미래왕 없다고 조기카드 쓰지 말라고 가져와 미래왕 없음 존재하지 않는다 몰라 안써 안써 귀찮아 보충 보충용 큰게 큰 포디클에서 썼었는데 포디클 상대 행동을 3번 제작할 수 있어 대링 마급 근데 이제 포디클 사체가 망했지 레인 또 한 대링? 대리오 난 이제 레인 측 암흑계를 짤거야 맞으? 레인으로 필크인 또 대링? 한쪽만 큰일 날 수 있어 2,300 2,300 2,300이야? 응 지금은 좀 그게 강하잖아 맞아 그렇지 그건 천천히 몰라 대리오 지금 세트 했다 하나는 근데 그러나 오면 그거가 있나요 타쿠로 아 괜찮아 카오선터 나온대 뭐지 이게? 카오선터로 빨리 뽑을 철판 뽑으며 포버리는 포스트가 아니라 효과냐? 뭐가? 음 카오선터 카오선터? 어 뭔 소리야? 소환씨 포버리오 포버리는 포버리도 투하자는 거 효과냐? 포스트냐? 루미나스 아 포스트일걸? 효과 어 걔는 걔난 희망을 받았어 효과하면 효과가 좀 더 확일텐데 배리오 배리오 아 근데 참 미네베효과 근데 일단 그게 걔가 좋은게 일단 타쿠로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어 아무것도 못하고 이 병신대면 다쿠로 병신대면 어 망했어 야 드래곤적이 없어 한꺼만 사이드에 들어갔었는데 카오선터가 쐬고 정룡 특수로 못해가지고 아 근데 그거 특수할건 하더라 새끼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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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사실 사회감 아니야 그냥 새끼정룡으로 덱에서 정룡 큰게 나와 그래서 카오선터를 때려 죽이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새끼정룡 두 마리 잡고 있다가 두 마리 뽑아서 비가이로 내일 카오선터를 빼서 purposes consiste 좀 꺾었어 JI digit categor outdoor 같은 으음 ikit 忠 시낙 문 함aal 나 색 그 이 자 유 웃 뮤지가 몇장이지? 하나, 둘, 셋 아니 솔직히 근데 카오스레곤은 그 정도 성능이야 제대먹을만해 쩌찌마트 솔직히 말해서 그건 카오스레곤이 아니라 드래곤 잡대기야 잡대기야 잡대기 그건 딱히 덱이야 딱히 이런구만 붙을만한 덱은 아니긴해 오케이 근데 이 영댐이지 이 영댐이 영댐 불냈어 뭐게임? 난 망했어 근데 왜 충분한거 같은데? 아니 라이프가 좀 딸려가지고 게다가 이것도 다 썼어 네크로같은거 정용이 야 좀비형 가져 이거 내가 망했다는거야 어 나일라 이거 내가 망했다는거야 정용이 없어 정용이 제일 시켰겠다 심지어 일단 아까 내가 뒤로 가 우와 난 어떡해 나일라 엔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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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엔드 pipelines 인 TERF 엔드 공군에 아 공견이 500 위하여? 깜짝 놀라는데 나도 놀랐다 라이코 라이코가 나와 문제가 있어 싱크로 감자 진진해봐 안돼? 여기서는 거부가야 돼 블랙노즈를 뽑아서 필드를 클릭해야지 브라크루즈 도라곤 에이 슈워키지 갑자기 막 대불이 나오더니 우와 우와 야 안할래 이렇게 더 재밌는거 할래 캠터 오브 카우스 효과 뭐야 뮤즈 하나 제외하고 같은 효과도 되겠어? 진짜 대불이야 제가 매우 무궁무진한 카드야 이거 없네 여기 그니까 이거밖에 없네 저지효과 와왔또 올라갔습니다 포리체행이야 포리체행이야? 어떻게 포리체행이야? 아니 근데 일단 얘 효과 발동했으니까 되잖아 저지효한테 날짜가 포리체행이야 뭐라고? 나만 봤을때 칭찬이 할 수 있어 옛날이지 맨날이야? 한 5년전에 기동효과 우선권이라고 해서 소환시의 함전으로 나 나설이 들었지? 어? 나 노안에서 구속력을 들었는데 포리체행이야 오랜전에서 왔나봐 개들이야 개들이커 믿지마 저거 기동효과야 정말로 몬세제행했어 개소리야 개소리야 너 어떤 놈에 그런 소리 돼? 가이트에 효과 적용되지않아? 가이트 불리는 사람 뭐라고? 사축 가이트 근데 일단 저거 효과 적용되지않아? 저지? 근데 강탈장 먹었어 재해내고 개성대장 효과를 못쓰잖아 효과를 못쓰잖아 아 그렇구나 저게 가능했던게 한 5년전에 기동효과 우선권이라고 해서 살아있을텐데 디지 소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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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해서 뭔가 맞으면 기동효과 한번쓰고 디지쓰기에 두는건데 몰라 그게 있어서 너무 강력히 진행하던데 대브리? 뜨자 대브리랑 재끌수 없어? 어 없어 아니 그게 저지먼트를 제외시키면 됐는데 저지먼트를 펜타브카스를 없앴어 뜨자 아직 안 끊었어 이제 옛날에 기동효과 제가 살아있을때는 벨로가 병신이었어 의미가 없는 카드야 지금 의미가 없는 카드가 막을 수 있는게 왔어 뭐 어떤거? 베일러 베일러 베일러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왔어 형 이거 다 아니 이거 아니야? 아 그래 토끼 나왔을때니까 한 3년 넘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다 그게 있는데? 어 기동효과 우선권 없어지면서 베일러를 모든지간에 다 막을 수 있어 뭐이지 몰라 내가 후궁 나 후궁 나 후궁 우왕 폐가 이상함 우왕 폐가 이상함 우왕 폐가 이상함 우왕 폐가 이상함 우패 우패니까 그렇지 어 저거 무슨 맛이에요 몰라 양파칩이야 양파칩 양파칩 야 양파칩? 감자칩? 어니언 냉이 맛이 난다 감자맛이 양파칩 오징어 맛이 난다 오징어 맛이 난다 감자맛이 양파칩? 응 감자맛이 양파칩 어? 감자맛이 양파칩 야 이거 프로젝트 뽑은거야 감자맛이 양파리 뭐? 아니 이거 지금 진작을 할 수 없어 네 그냥 애는 잠깐 굽기고 왔는데 뭐? 그니까 내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내가 더 더 좋아하지 어 나 그거 아트라는데 고아 나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폐가 아른다고 야 내가 이을까? 뭐 헤 , 헤하지 켄 헐 와우, 그러네. 바로. 어쩌지 이거? 나 알죠. 어쩌라는거지 이거? 뭐야 내꺼야 지금. 렌자. 렌자해. 헐. 렌자. 라이자. 포카. 다운데네. 다운데네. 띠아 펑카. 우와. 난 필요가 없어? 난 펑카를 좋아하지. 엔드. 포카베드. 세장. 아나 미치겄네. 솔라이트에 또 버려졌어. 자, 미래기. 잘해 이것이요. 일단 이거. 이거는. 이거 미래기꺼야. 와, 폐가 많이 가지 이러냐. 이임님. 오, 이것이 뭐야. 아름답다. 색색비로 다 있어. 이건 미친 짓이야. 이빌 수가 없어. 난 여기서 나가겠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미. 미야. 비. 비. 비가 왜 나와. 비가 왜 나오지 진짜. 미. 이거 내가 써야지. 미미 짱. 오왕, 다째비. 3600. 다째비. 가져가고 있어? 여러분. 여기 아까 났었어. 여기 난리 났었어. 효과 발도 효과 발도 수완 씨 효과 발도 못해 스텝이라서 죽었어 망했다 어선매 옛날에는 나락도 사실 병신이었는데 나락은 어떻게 알아 요새는 나락이 좋나 완성이 됐어 나락 근데 그거 파괴랑 동시 처리지 그런가? 모르겠다 파괴하고 열어서 따로 처리하는 걸걸? 뭘 버리지 벤터몬 카우프 어 망했다 형 형 열쇠 없거든? 아버지 결혼식 갔어 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 아 나 약발래 그냥 골프 형 보고 그냥 오늘은 딴 데 가서 자라고 해 오늘 딴 데 가서 자라고 해 뭘 공격할까 세몬 공격 3개 대비 아 그래 민이 형 너 혹시 나락의 판 있어? 지금 없어 여기다가 이제 딱 나락 나락의 판 6장 보는거야 어세신 라인에 2효과 발동 우왕 정룡이다 따라따라따라따 공격 응 1900이야 공격 싱크로일까? 아니 안할래 싱크로 해외같은데 안할래 그냥 버릴래 액시즈 와 망했어 액시즈 하라고 액시즈 액시즈가 없네 카이퐁 유호 바오찡찐 응 어 맞아 액시즈 다야 깜하라따 깜하라따 ㄷ 끝 아 지금까지 사람들이 비창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이거 공질뽀면 하나 타이밍할 수도 하나 밖에 못하네 딱 coli 같아 타이밍은 없으시다니 이게 무슨 말이라든지 근데 이 밖에 안나와 어떡하지? 얘까지 할까? 아니 그냥 나올 필요가 많아 3천 역시 저런거는 엑스라스 워더 짱이야 그러면은 행아리 동시에 나와서 타이밍을 전세 잊지않아 효자 공격을 부시러 간다 카드를 부시러 간다 나 유수하지가 않지 응 예 야 가지마 야 고양이내끼야 고양이내끼야 티라도사우루 선생님 호랑이 호랑이 뭐하게 뭐하는 짓이야 카드 고양이 덮치고 있잖아 고양이 덮치고 있었어 외로운가 봐 아 시발 아 시발 데몬으로 조작 한번 해볼려 했는데 데몬 맨 위에 아 뭐하는 짓이야 이거 나 좀 이거 먹어 명칭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 아 시발 아 안짓혀 응 아 저게 다 갈려 떨어졌어 떨어질 25분 서울 빨리 해 아 몇시이면 돼 5분 세상에 벌써 5시간 그걸로 해서 먹어 차토 차토 어 올릴거야 아무것도 안오렸어 대문을 제외하고 좋아해 뭐하는 짓 뭐하는 짓 좆 총살 좆 좆 좆 좆 좆 좆 좆 좆 좆 요즘 큐복 큐복하면 저래 인패 살 수 있나 어 쌀걸 8만원이온대 그래 왜 그러니까 페트론 3장 노말이고 아 세몬롤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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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다는데 그게 몇이냐 근데 진짜 막 550인데 페트론 3장 들어갔지 않아 1장 하니까 주장 썼어 3절에 안쓰어 안 돼 없을 망해 그렇군요 왕 다음부터 그냥 대문 해말 다 나오고 하면 할 줄 없어 진짜 아니 그때는 게리어를 막아놓고 했어야지 원래 인패가 그런 댁이잖아 아니 근데 한방에 못 밀고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다음번에 라바치 있잖아 한마리 그럼 그걸로 트릭되고 없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아 쏘잖아 했지 엔드 또 비드와 캐전도 할 수 있어 아 이쪽에 이겼네 못들어 이거 더러워 이건 이건 비전투도 못들 아 비전투도 뜰 수 있겠다 음 아 이거때문에 이기껴네 아니야 프리체인으로 얘 드로우페이지에 모든거 다 해결하면 돼 어 근데 라로가 할게 있나 그니까 그니까 리벨 하나 더 날려 그쪽에서 리벨 하나 날리고 얘 또 먹어볼게 예 간단해 청경 계속 나와대 준아 2.5단이 나왔어 또한 청경 다와대 응 하나 둘 오 야 태풍 지리네 오하라시가 갈렸어 태풍이 왜있지? 야 야 야 야 천공의 성형 집어넣어 천공의 성형 집어넣어 천공의 성형 집어넣어 야 야 브레인 컨트롤이 왜있어 오하라시 그림티 뇌 뇌 뇌 태풍이 나 이거 대추정 안했구나 뭔가 그림이 살짝 맞아 어 그러게 뭔가 괜찮다 어 아 몰라 머리가 가렸어 어 됐까 어 못재껀나 음슴 음슴 아 인슴 얘를 소환하고 얘를 썼었어야지 그니까 정룡이 나무다 정룡이 나무다 오늘은 정룡이 나오기 좋은 날 정룡이 나오기 좋은 날 11승 4행 야 뭐야 내가 가스 이거 거기 날로 들어있어 그러면 그냥 그 개수만큼 들어오고 어차피 없었어 근데 그리고 이제 성태룡 이제 성태룡 11승 4행 오 성태룡 성태룡이네 성태룡 시도불라슨 뭐해 아 뭐야 이거 왜 나와 성태룡 갑시다 성태룡 성태룡 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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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왜 음슴 사익이 왜 없어 나 발췌해 그냥 공격해 아 발췌 나와가지고 발췌 터져도 그룹소속 있잖아 그러면 아 이거 응 그럼 다음 턴에도 정룡 나올 수 있어요 생멘위로 올려 정룡 아니 전지원트 있으면 정룡 정룡 생멘위로 아 근데 저게 있잖아 내가 아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배려있는 걸 봤단 말이야 알 거 없어 너 그냥 이거 묻으면 염장위로 또 나와 그런가 그거는 오 그래 염장위로 또 나와 어 이거 하얀 속성이지 응 그럼 이거 하얀 속성이지 응 형님한테 안 맞어 안 맞어 안 맞어 안 맞어 안 맞어 울 이클리스 또 나와 아니 이클리스를 묻어 이클리스 아 아 염장위로 제외하고 젖이가 다시 나오는데 아 이게 랄으로 꾸렸다며 나 이거 처음 염 줄 알았지 나 카라로우잖아 와 젖은 것들 3개 제외했어 어 퇴기 있다 어 지금 나오면 안 돼 응 지금 나오면 안 돼 다음 턴 다음 턴 어떻게 어떻게 얘도 어떻게 하냐 얘 서있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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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하겠다고 응 아 몰라 근데 게이득이 이러면 엔득 근데 얘가 공개 3550 3550인데 꽝 아 왜 원이가 없어 폐에 그니까 응 계산하고 그니까 얘 일단 1800이 있다 쉬워 계산하기 3200 빼기 아니 그러니까 3550이거든 응 350이네 계산했어? 응 응 응 하삐 너 하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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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니가 이김 엔드 프로 얼굴 더 신경이 나네 상태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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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키시tał 지키OD 하삐 아 하삐 아 혼자 하지 뵙 시 엔드 руп 최근에 해 한 까 게어 근데 kilogram 한 번 쳐. 한 번 쳐 그냥. 뭐지? 몰랐어. 아니 왜. 뭐. 쳐, 씨발. 쳐 때려. 비가 일을 가지고 싶다. 때려, 씨발. 그래. 빵이야. 맞음. 천 데미지. 라이프벌 지금 나왔어. 야, 32분이야. 32분이야. 이거 보겠냐, 영상을? 모르겠다. 몰라. 그냥 장기전 갈래? 장기전. 장기? 전. 장기매매? 장기? 콩칸 내고 해. 그럴까? 콩칸 내면 이제 포레펜을 구울거야. 장기전. 또 장기전. 350. 350인데? 3,400. 못들어 오고 있어. 문 닫았어. 야, 이 미친. 550이네, 그럼. 아니, 아니, 아니. 역시, 보양에서 그런지 살이 쪼도 유연하게 나라. 2550. 750인가? 맞겠지?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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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스텝. 데미지 스텝. 데미지 스텝. 미미. 효과 발동 시. 데미지 스텝. 아, 데미지 스텝 시? 어. 그리고 세 장 묘지로. 과연? 적당한가? 내일? 앤드. 야, 그래도 마법 안 까이게 다행임. 야. 그런 인정. 야. 쓰레기통 있어? 쓰레기통. 오케이. 효과. 버리고 효과였어. 버리고? 기다려 봐. 뭐 버리고? 나 매주 확인 중. 라이트로도 버리고? 어, 아니야. 그냥 버리고 발동하는걸? 아무나 버리고야. 패브리드 발동이야. 니은, 니은. 장만. 소환하고.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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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라이트로드. 스타 라이트로드. 스타 라이트로드. 스타 라이트로드. 브레이크 하셨어? 유. 그냥 아무거나 라이트로드 서치할 수 있는 가능성. 세라로드 서치할 수 있어. 터짐. 좋다. 세라로드 서치. 괜찮은. 요. 있겠지? 있지. 나오. 암정 나오. 암정. 암정용. 암정용. 잠깐만. 지금 묘지에 드래곤이 몇 장이지? 별로 없어. 과자 다 먹음? 긁고 있어. 간지러운 거. 와. 가라. 하아. 하아. 잠깐. 너 뮤지에커 넣었어? 판수 한 번? 아뇨. 안 넣었어. 대개. 안 넣었어? 판수만 있어. 판수만 있어? 어. 뭐지? 잘지? 떨려. 의미나. 위례만 보고 있어. 엔드. 떼리. 떼리? 750이었나? 막 그치? 엔드. 목재같은데요? 네? 도로. 아 저거 해줘 봐. 음. 이게 뭘까? 잠깐만 뭐였지? 근데 얘. 알고치? 나 투. 폭정용 한 번도 있어 봐. 폭정용. 그치. 복정용. 이렇게 묻는거임. 아뇨. 근데 얘가 가투 속성이여 보여지고. 퀴브지 않을게. 효과 활동할게요. 다 버렸어? 두 장 짤게요. 둘. 아아. 아아. 존댐. 존댐. 아니 언젠간 나 이거. 괜찮음. 뮤지에 대룡이 몇 장이냐. 야 이거 40분이 아니지. 조심해. 어. 세상에. 뭔 형성 이리 길어. 내 액트가 망했어. 근데 성 대룡이는 있어가지고. 지금 나올 수 있는거 딱 하나 있어. 훌레서 제기고. 훌레서 제기고. 훌레서 제기고. 남정용? 남정용. 매독스. 와라 암암. 암. 와 고혜씨. 바람정명. 아 처음은 아니구나. 안 돼. 의미 없지.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짤 필요 없어. 야 암 무관해. 우리 없잖아. 사도 툴프로 두장하면 되지. 아. 아 근데 여기 다 중요함 지금. 아 이거 이렇게. 여기 대단하고. 우속성 드래곤이 있음? 드래곤이나 더 있음 내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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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폐 있음. 어. 니 폐 있는거 쓰면 돼. 나. 니 폐. 카이다 효과 쓸 수 있던가? 어 환수룡 있네. 오 환수룡. 이제 오. 이제 있음. 나올 수 있어. 근데 의미 없잖아. 오. 오. 비쿠아이. 비가이가 있어? 비가이가 있어. 비쿠아이. 얌. 오 좋다. 어 그리고 레고스 또 나오나? 뭐 나오지. 한테리 한 번이잖아. 다운터리에 나올 수 있나? 다운터리에 나올 수 있지. 잠만. 뮤지 자원이없생. 아 뮤지 자원이없생. 조대네. 자원이없생. 자원이없생. 여기 중에 딱. 네크로피스 딱 나오면. 끝나. 끝나. 걔가 때리겠지. 어 공격. 때리겠지 터지지. 공격. 자 이제 1대1이야. 2대1이야. 첫판에 내가 이겼잖아. 아 그래? 끝. 와. 와. 인패가 졌어. 인패가 졌어. 내가 이겼어. 인패가 졌어. 인패가 졌어. 인패가 졌어. 유패 말고 인패가 졌다고. 와. 누군지관이야 이거 대체. 몰라. 에이터 원생. 모르는 사람도 힘들다. 첫번째 내가 이기지 않았어? 첫번째 내가 이겼잖아. 그래? 기억이 안나. 니가 패말렸다면서 그냥 당했다며. 내가 어쩔다. 아 그랬네. 저지분도 2장 남았지 이거. 아 그랬네. 아 그거 내가 빨리. 예예예. 40% 더 가까이 찍었네. 30% 더 가까이 찍었네.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끝. 끝. 영상은 다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